아 그럼 끝이요. 오케이. 콜? 작품 일단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작품 뭐 다 봐주겠다. 의리로. 그거 도장 좀 가지고 오고. 도장 좀 찍어. 네가 아니면 투자가 안 된대. 여기서 말고 딴 데 가서. 형이 너 과니 껍데기 다 벗겨줄게. 그게 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게 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다. 정말 피가 되면. 부안흥정 김민정. 잘하네요. 의리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안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의리 때문에 얻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일 큰 건 경험이죠. 인생 경험. 잘하네 왜 이렇게 웃기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근데 이게 이제 도저히 이게 스스로가 이게 좀. 참기 힘들고. 아 집에 들어가면 막 잠이 안 오고. 괜히 막 벽에 머리 찍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큰 선생님이 큰 선생님하고 제가 많이 따르는 선생님인데. 억장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 앞에 눈물도 흘리게 되고. 큰 선생님이 다 떨어지다가. 그건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지. 지금 누구 탓이야. 네 탓이니까 그냥 네가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려고 그러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져. 빨리 받아들여. 가장 큰 힐링법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 이 모든 건 내 탓이다. 하면은 뭔가 속이 좀 편안해져요. 아하. 피해를 주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도 지금도. 아 그럼요. 만나고. 그럼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뭐. 피해를 그 당시에는 줬지만. 네네. 그 피해가 뭐 절대 피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네. 그리고 정말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 진짜 또 다른 많은 걸 느꼈어요. 네네. 정말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집안일 큰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다른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주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억이 되고.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고마움을 평생. 그렇죠. 어떻게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예. 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무리 김민정 씨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흥행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의 몰락. 사기와 배신. 고증. 용서와 화해. 사랑 갖추고. 사랑 갖추고 뭐. 그게 깔려는 진한 흉년이고요. 제로 세팅의 아이콘. 제로 세팅의 아버지. 저리 김민정 씨 이렇게 보면 눈에 이렇게 참 슬픔이 있는데. 눈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상처 같은 거. 좀 많이 남아 있죠. 사랑의 상처요. 네네. 지금 저 홀로 되신지요. 홀로 되신지요. 저기 이분이 뭐 사별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듣자 듣자 하니까. 마지막 연애한 게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이야. 그럼 뭐 홀로 된 게 4년이 됐네. 그렇네요. 홀로 되신지요. 그럼 사랑하는 여자가 안 생긴 겁니까. 지금 5년 이내에. 그렇죠. 제가 살짝 들은 얘기로는. 네. 최근에 모 여배우가 소개팅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뭐 진전 없으세요. 제가 어떤 그 모 여배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되게 이쁜 배우예요. 그래서 또 아는 선배가 또 급여하고 친하고. 나 정말 급여하고 내가 너무너무 참 좋아한다.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뭐 술자리 한번 만들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저도 이제 분위기가 억이 되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확 확 억이 빨리 되는 거죠. 이게 또. 후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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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거는데 기분이 저도 이제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 얘기 좀 하고 술 입장 들어가다가. 후거죠. 아 2차 가자. 2차 갔는데 더 이게 적당히 여기다. 여기 와서 이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이렇게 확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분위기 너무 좋은데 확 돼가지고. 먼저 집에 갔어요. 놀러 추면서. 또 기억 안 나죠 또. 근데 그날 제가 정신을 좀 딱 차리고. 이게 훅 오르는 거를 좀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하고 뭔가 좀 뭔가 좀 딱 멘탈 있게. 그렇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오빠 술 훅 다가지고 먼저 집에 가볼 테니까.